에픽 음...좋아요 로제티브 스코어면 아마 그... 차 밀버 점수인거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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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고스코야 인도라스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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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킬이 정확하게 실드에 주고 데미지 주는 거지 둘 다? 데미지 주고 터렛 만들고 텔레포트 만들고 아... 아... 음... 오리스톤한테 필요한게 뭘까 서포트하네? 서포트하면 되겠다 자... 얘는... 이 주변... 가운데는 주변에 내가 지금 몇명한테 버프를 주고 있는지 E를 누르면 앰프 업 하면서 지금 이 버프의 성능을 더 증가시킵니다 쉬프트 누르면은 두개중에 이렇게 한개를 바꿔서 있는데 이거 노란색 뭔지 아시겠죠? 빛 채우는거야 이거는... 마치 소나같은 느낌? 아... 아... 공격이 되게... 미리미컬해 야... 오른쪽 공격이 있어 갈래? 오른쪽 공격이 아마... 아... 어... 오른쪽 공격이... 아... 아... 멀리... 떨쳐내는 못 아이들 앰프 업 내 피 빨리 빨리 차게 야... 나랑 붙어있어 얘들아 앰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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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그냥 밀면 되는데? 얘들아 뭐하니? 왜 안밀지? 야, 다음 힐타입 때 들어가자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앗... 으으아... 왜 안들어가지? 고 고 밀어붙여 밀어붙여 이거 이 게임 밀어붙이면 이겨 밀어붙여 제발 제발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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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어붙이면 이긴다니까 자 와봐요 이게 왜 이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어 타면하는 위치 자체가 나와서 때문에 양이 좋답게 오 먹었어 먹었어 됐어 됐어 아 진짜 궁극기가 무조건 죽을래 얘 궁극기가 무조건 죽을래 뿅! 저 거비도 엄청 넓은데 거기 안에 한명만 꼭 죽이게 되어있으면 돼 필킬 일격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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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기 야 막 공도 갔으면 좋겠다 용나가 공도 썼을까 봐 어 우리 동성네 어 되게 빨리 깨네 이 게임이 위로 붙이면 이겨 소 이지! 소 이지한 게임이네. 아... 소 이지... 아 못해먹겠다! 너무 시져져! 아... 이거 솔직히 에코님 아닙니까? 저 에코님 잘 모르는데... 아 그러네! 나만의 생각이 아니네! 맞아! 이거 그냥 잘했지! 아... 좋습니다! 루시오! 재밌네! 생각보다 잘 안죽네! 이게 버프가 있어가지고... 사이퍼처럼 체력포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힐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게 엄청난 파워댕자 음... 디펜드죠 디펜스에는 사실 루시오가 안좋을 수가 있어 안좋을 수가 있어 굳이 뭐... 스피드 빨라지는 거를 방어팀에서 한다? 음... 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다는 거는 좋지 그거 말고는 근데 사실상 전장에 빨리 투입된다고 해도 6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투입되는게 아니다 동시간 때 죽은 애들이 스피드 버프 먹어서 빨라지는 거라 굳이 지금 루시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 캐릭터로 뭘 할거냐 뭐하긴 이제 토렘 깔아야지 토렘 깔아야지 저거 없잖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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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납니다 여기 이런 데서 깔면 진짜 아직 안먹은 애 있니? 맞다?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아아 나도 짜증나다 이거 아아 윈스턴 4명이요? 오우 대박인데? 아 윈스턴이라서 제가 이게 쓸모가 없네 윈스턴이 주변 적들 다 때리거든? 아 힐프 만들어야 돼 아 힐프 만들어야 돼 윈스턴한테 유리한 거 멋있어 4위 스토리 이거 미친 것 같아? 4위 스토리.. 어떻게 이기나? 어? 어? 어떻게 이기나? 처음이야?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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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him wouwn F**k d**n 스나이퍼도 괜찮은 선택을 줄게 야 진짜 못했다 오우 저거 봐 오우 다음 패스에요 다음 패스에요 왓댓댓댓댓 ㅋㅋㅋㅋ 자 굴복이 없던걸로 와 왜 아무도 안 맞는 느낌이지 열심히 쏘고있네 유자 이씨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오 좋아요 이거 좋네 생각보다 좋다기보다는 쉽네 도망만 치면 되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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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체력 없네 오우 멀티킬 체력 I don't even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잠시만 This is not what I expected Okay Got it We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1 더 복사포로 올려서 알 수 박격포 말고 뭐라지 75 밀인가 있잖아 군내한 사람들이 꿀이라고 하는거 이거는 딱 리퍼 리퍼가 죽일 룸들 입니다 진짜 주무우님 계신지 물어봐야겠네요 리퍼님 개 자식 나쁜 자식 인간 터렛 아 근데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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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걸로 사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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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볼까? 주 키퍼로 갑니다 주 키퍼 키퍼 아 영어를 잘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꽤 많이 힘드네 북미 롤 시절에도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힘들었었는데 음 저게 안되나? 네 어제 만난 친구인데 서로 트레이서 하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후 오 아 boxer 레인하트 레인하트 레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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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쵸 영어를 잘한다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일본 갔을 때 갑자기 놀란 게 후쿠오카가 어떻게 보면 후쿠오카가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느낌? 부산보다 시골 같은 느낌이었나? 생각보다 영어를 잘 들으시더라고 한국 사람도 영어 시키면 잘하려나?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능을 안 봐서 영어를 안 해서 그렇지 일반 영어 한 수능 본 친구들은 더 잘하겠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영어 못하는 걸로 아 서치가 느리네 에이 지금 클로즈 배타고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쟤네한테는 새벽 1시쯤 될 거란 말이야 새나라의 어린이든 잘 거고 새나라의 어린이든 잘 거고 그러면 팀이 안 찾아지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랑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인디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을 잘 못 만드는 만들어도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한 개가 RPG 게임이 온라인으로 만들면 RPG가 옳을까 롤플레이 게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힐러다 힐러 키우고 싶어 힐러는 파티에서 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내가 지금 서치 오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없어서 힐러가 해봤자 힐을 받을 사람이 없어 플레이어 수가 너무 작아서 플레이어 수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인디게임에서 RPG 같은 거 멀티 RPG 온라인 RPG 만들기가 힘들어서 만들어도 마케팅 비용 이런 거 없으니까 아 아 만들어도 힘들다 막 이런 말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거 뭐냐 모바일 모바일 게임이 시대라서 간색 minus 아 통신해서 노바 노바랑 아니라 I have to do it, 5x 이거 뭐 오, 히도 대박 말쳐네 어? 어? 야 이거 한방에 죽네? 아 대박이다 이거 어우.. 센.. 센데? 형.. 형씨.. 쎄? Let's get it go! 너 일봐 이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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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 엉? 둥땡이 둥둥땡이 우리팀 조합이 애매한 조합 야 이런거 클렌즈라면 재밌겠다 아까처럼 민스터로 3명을 킬 킬 킬 아 좋아요 오우 오우 해머타임 개쩡아 잘한다 어? 그리고 저는 트레이서란 어떻게 하는건가 진정한 시간 안살자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저격수를 어떻게 녹략시킬 수 있는가 뭐 에너지 우우우우우우웅 스크블렸드 저거 잘못 들어왔는데? 빛 채우고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2, 1 드롭시다 1라면 없던데? 1라면 없던데? 1라면 없던데? 10, 2라면 다 헷갈리네 오우 트레이서가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우 잘 쏜다 트레이서 총이 너무 빨라서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하게 그 사람 몸에 딱 때려박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자 정렬하면 1라면 좋아요 딴거 하자 딴거 메이 메이 자오 메이 이하오마 아 아프겠다 아 내가 슬라이퍼 어우 좋아요 앰퍼 이 아니다 아 올려 올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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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쏘네 뭘 할지 하나 더 모르겠습니다 진정 조작 아 아 궁극기 안 들어갔나?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 나라에 성호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잘하는 데 그 나라 사람이 있는 사람? 그 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 데 성호가 어? 이런 거 좀 되네? 어 내가 처음 본다 위로 올리는 거 위로 올려서 죽일 수도 있나? 아니면은 아 내가 옆으로 쌓았던 거나 아 게임 왜 이렇게 누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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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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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어? 어? 아 힘들다 아 빡세다 아 오늘 두 번째 날 클로즈 메타는 시작할 준비했지만 자 2차 클로즈 클로즈 메타 중에서도 두 번째로 발표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번째 날 즉 그 말은 제가 굉장히 지금 쿵쥬노스러운 상황이란 거죠 아 일단 보시는 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닭먹고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게임하는 걸로 뿅